안녕하세요. 세무사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국세환급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납세자로서 세금을 내다보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이를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.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은 경우 이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요. 이런 국세환급금은 여러가지 세제정책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. 내가 냈던 돈, 그 잘못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환급금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 그 통지서를 잘 확인하셔서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. 자,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환급금 권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환급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겠죠.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나타나 있습니다.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환급 내용을 살펴보시면 환급 사유가 중요하겠죠. 이 환급금이 왜 발생을 했는지, 과온압에 의한 환급금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잘못 낸 세금이겠죠.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이나 종합소득세에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환급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고요. 세목도 같이 나와 있고요. 좀 보실 부분이 환급가산금 보실게요. 이 부분은 우리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에 뭘 내죠? 그 납부 지연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같이 내잖아요. 같은 성격으로 이 환급을 받을 때에도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더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환급가산금 있다면 이 금액까지 더해서 환급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. 충당 금액이라는 것은요. 내가 환급 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또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그 체납 중인 세금만큼은 이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환급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. 이런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후에 대처하는 방법은요. 일단은 환급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 나뉘게 될 거 같아요. 우리 환급금 통지서 상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,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예금으로 계좌이체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업용 계좌가 등록이 된 경우에는요.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. 환급 지급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으신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현금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본인이 가서 받는 방법 그리고 대리인이 가서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요. 우리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받으신 환급금 통지서,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 증명서, 그리고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셔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.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서류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증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5분 특강 오완나 세무사였습니다.